우리 가족이 많은 영구가 투자를 합니다. 오전에 여기 3분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10명을 했고 1차를 마자고 1차를 마자고 아, 그래서 여쭤는 집이 살리니까 아, 그래서 여쭤는 집이 잘리니까 저희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주말에는 아직 안하는데 7호부터 할 예정이 지금 프라이자 들어오면서 아스프라 하는 사람하고 이게 충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스트라함은 여기서 하고 있고요. 화이자는 기초방에서 할 거예요.